아 이거 지효 아니야? 송지효? 어? 야 송지효 이 여우. 아 나 이 북극여우 정말 진짜. 에이? 성원들, 경찰입니다. 아, 잘못 오신 거 같은데요? 아 이거 대리구나. 너 대리지. 대리여. 대리여? 저 대리 안 불렀는데요? 대리, 야 너, 야 너 정말 진짜. 형! 대리야 문 열어봐. 자꾸 이러시는 경태를 신부하는 얘기예요. 오빠 안 됐네. 진짜 왜 이래 정말 진짜. 형, 형. 형, 형. 없어요 지금 아이가. 어? 없어요 지금. 아니 여기. 어? 이거 뭐야. 어? 어? 뭐야. 여기 기린 사진인가? 오 진짜 광수 팬인가 보네 니 사인도 있네? 왜? 너 기억도 안 나 오 진짜 닥쳐 들었네? 이름 같아 어? 있네 해미 죄송한데 아까 저기서 보고 가셨어요 아 그래 못하네 수고하실은 60대 9시까지 한 번 아 와부 중학교 와부 중학교 자 3층 경실에 해미의 노트 원본이 있습니다 그 책 맨 2장에 해미와 같이 찍은 사진을 붙이는 사람이 오늘 최종 승리입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3층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기 그런 게 있을 텐데 선생님 좀 찾아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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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실이 여기에 하나인가요 선생님 침실을 아 그래요? 교무실이 일곱개에요 선생님 아 아 교무실이 일곱개에요 선생님 대리 어디 가注 2차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생들 지금 어디있을까요? 학생들 지금 어디있을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해체을 때려주세요. 제발 높지만. 선생님. 노트만. 선생님. 제발. 입김. 입김 있었죠 선생님. 얘들아 해미 알아? 안해미? 안해미. 3학년. 너 해미 알아? 안해미요? 응. 안해미. 어디있어? 해미 어디있어? 모르겠어요. 노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너 찾은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누구 없어? 베리 형 어디갔어? 나 찾은거야? 베리 형 어디갔어? 어? 어디간거야? 저기요. 학생들 어디있어요? 베리 형 어디갔어? 베리 형 어디갔어? 베리 형 어디갔어? 베리 형 어디갔어? 베리 형 desperate. 베리 형 meny populated. 베리 형 turbo 베리 형 베리 베리 형 베리는 내 팔 베리 형 베리 형 베리 형 베리 형 형!